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비자 오늘은 제가 라이어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. 어 지금 시간은 열 아홉시 십삼번입니다. 저 85고요. 월거. 야 이 차가 아닌데. 부르가이씨. 자시크릿을 좀 척번 모았어. 실내 걸린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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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안 돼 아 아깝다 다 됐어요 음 그렇지 여기에서 좀 이렇게 됐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안 돼 어 그렇지 쉬엉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나이스 쉬엉 쉬엉 그렇지 쉬엉 여기 어렵단 말이야 여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자 갑시다 아 아 아 아깝다 그쵸 80 갔는데 첫판에 80 갔는데 라이더 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쪼끔 잘해요 아주 쪼끔 끝에 여러분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저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여기는 네 바퀴를 돌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세 바퀴만 돌게요 오 아 아 바퀴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저는 아 또 여기야 아 오마이갓 여기선 저는 한 바퀴 돌아요 여기선 저는 한 바퀴 돌아요 오 오 아 여기에서 이렇게 되네요 15단계가 좀 어려워요 저 봐봐 여기선 이렇게 봐봐 이렇게 가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아 이게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거 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저 이거 하다가 핸드폰 박살냈어요 어제 저 이거 하다가 핸드폰 박살냈어요 어제 됐어 이대로만 가자 오크야 안돼 아 아 와 진짜 여러 번 안 할게요 여러분도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멈춰야지 우쿄야 멈춰 우쿄야 아 아 아 아 아 아 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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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왜 여기에서 짜증나겠죠 나 게임만 돌릴게요 와 진짜 나 게임만 돌릴게요 난 맛있게 여러분은 다시 살아났어요? 아... 그렇지 됐다 이게 어렵단 말이지 그렇지 아하 너무 핸드폰이 느려요 아 나이씨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안녕